오늘은 홍수 심판 이후 어떤 일들이 새로 펼쳐지게 되었는지 그런 내용들을 함께 나누고 배우려고 합니다 거기에 보면 홍수 심판 후에 오늘 제9가 하나님의 경륜과 구속사에서 암송 구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이런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아멘 이제 성경의 그 기록 목적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누구인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기록한 것이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에 그러면서 너희가 그런데 이 성경이 내게 대해서 기록한 것인데 영생을 얻기 위해 내게 오질 않는다고 예수님이 그런 유대인들에게 책망하신 적이 있었어요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그 이름을 힘이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의 20장 31절의 복음의 1절의 복음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고린도전서에 보면 전에 있었던 그런 일들을 기록해놓은 것은 본보기가 되어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기록해놓았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어떻게 노아시대 하나님께서 아담으로부터 한 1600년 좀 지나가지고 온 세상이 죄악으로 타락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아서 거기서 어떤 변종이 나왔다고 했습니다 유전자 변형으로 인한 네피림이라고는 고대의 거인들 큰 거인들이 나와가지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을 아주 그런 어떤 창조의 하나님의 어떤 그런 질서를 깨뜨리고 죄악으로 세상을 가득하게 해서 하나님께서 또 세세 후손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타락을 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물로 완전히 다 심판하시고 이제 새로운 세상을 만드셔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홍수 심판을 했다고 했습니다 지난번에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다시 한번 여기다 기록해놨는데 방주의 설계도가 나오죠? 재료는 뭐로 만들었습니까? 고페르나무하고 역청 고페르나무로 해서 그리고 이제 안팎으로 역청을 칠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길이는 300규비 너비는 50규비 높이는 30규비 이렇게 해서 이게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려요 길이가 300규비시고 그 다음에 너비 그냥 너비라고 나왔는데 너비가 얼마요? 50규비 그 다음에 높이가 30규비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이게 보면은 이 전체 이게 배를 만드신 분들이 보면은 가장 이런 어떤 그 구조로 만드는 게 가장 안전한 배라고 하는 그것이 과학적으로 이 선박해양연구소 이런 데서 다 실험을 해가지고 입증이 되고 전 세계적으로도 우리나라에서도 그러고 세계적으로 이렇게 된 것인데 이 비율이 여기가 여러분들이 이 높이하고 길이는 10대 1 정도 이렇게 되고 길이하고 높이는 그 다음에 여기는 너비가 6분의 1 정도 이렇게 되는 게 이것이 구조적으로 가장 안전하고 그 다음에 배를 이렇게 만들면은 그걸 이제 안전성을 테스트를 하는데 구조적으로 안전한가 그 다음에 이 배가 어떤 복원성이 있는가 없는가 이런 걸 이제 검사를 한다고 그래요 세월호가 여러분 어떻게 그때 너무 하물을 많이 실어가지고 그 안에다 막 철근 같은 거 많이 실었잖아요 근데 배가 기우뚱했는데 복원이 돼야 되는데 이게 복원이 안 돼가지고 완전히 그게 이제 침몰하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졌죠 그 다음에 이제 배를 지을 때 가장 세 가지를 보는데 파랑성이라고 해서 그 배를 탄 사람들이 이제 그 배 안에서 막 멀미를 많이 한다든가 막 그 안에서 생활을 할 수 없게 되면 이게 안 된대요 그래서 이 구조적 안전성, 복원성, 파랑성을 가지고 그 배가 얼마나 안전한가 이것을 판단을 하는데 노아의 방주는 이 선박을 설계하고 연구하는 사람들이 실험을 해보니까 지금까지 지구상에서 가장 안전한 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노아 홍수 때 어마어마한 그런 홍수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이 노아의 배만이 침몰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여러분 어떻게 돼요? 우리가 그 노아 홍수 때 이 배가 노아 홍수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었죠 많은 사람들이 배를 타고 배놀이도 하고 놀고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많은 배들이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설계대로 만든 그런 이 노아의 배 그걸 탄 사람만 여러분 어떻게 돼요? 구원을 받고 인간의 어떤 그런 머리에서 나온 그런 거 가지고 설계해 가지고 만들어진 배들은 어떻게 돼요? 전부 다 거기에 탄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하고 다 멸망을 당한 거예요 이게 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그런 구원의 방편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구원의 방법대로 우리가 믿고 신앙생활을 해야 구원을 받는 것이지 이게 다른 배는 뭐랍니다? 오늘날 우리가 다른 종교 어떤 이런 것을 의미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종교다원주의자들은 꼭 예수만 믿어야 되느냐 다른 거 믿어도 되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은 방주가 아닌 인간이 만들어낸 그런 종교를 믿는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날을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이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이 방주 배는 오늘날 우리에게는 뭐라고 해요? 구원의 방주이시? 예수님을 상징하고 그다음에 또 이게 뭐를 상징한다고 했어요? 교회를 상징하고 그다음에 이건 믿음 믿음을 상징한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도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해야 돼요 그다음에 교회 생활도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주는 교회 진짜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이런 교회 여러분 보면 한국에도 지금 우리가 보수적인 교회에서는 동성의 동성원을 반대하고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걸 반대하고 있군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는 그런데 어떻게 돼요? 목사들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들이 동성의 동성을 왜 반대하냐고 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냐고 이러면서 그걸 찬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교회를 다니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말씀대로 하지 않는 교회거든요 그런 비진리를 가지고 있는 그게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방주를 지었을 때 안팎으로 역청을 칠해서 전혀 물이 새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된다고 물이 새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침을 하죠 배가 새 속에 그런 물결 이런 어떤 타락한 문화 이런 어떤 비진리 이런 물이 교회 안에 우리의 신앙 안에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 신앙이 좌초되고 그 교회는 여러분 어떻게 돼요? 구원의 방주로서 역할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 구조는 또 상중하 3층으로 되어 있다고 했죠 그리고 위에다 창을 내고 옆으로 문을 하나 냈어요 이제 문이 딱 하나인 것은 구원의 문은 예수님이 그러지요 내가 문이니 나로 말미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고 구원을 얻는다고 했는데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오직 내가 길이오 진리오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참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여러분 구원의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문도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야 될 거 코로 숨쉬는 거 이걸 이제 정결한 것은 일곱 상 그리고 그렇지 않은 것은 암수 한 상씩 넣으라고 그랬죠 그리고 이제 방주의 문을 누가 닫았는가 거기 창세기 7장 16자를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에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며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여러분 어떻게 방주의 문을 누가 닫았어요 하나님이 닫았다는 거예요 방주의 문을 이 방주의 문을 하나님께서 닫아버렸어요 이것은 다시 말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구원의 기회가 이제는 문이 닫히므로 어떻게 됩니까 지나가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어떻게 보면 구원받을 수 있는 지금은 문이 열려 있죠 그런데 언제 주님께서 이 문을 닫아버리면 그때는 여러분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죠 이 방주 들어가라고 막 회개하고 들어가라고 해도 안 들어가던 사람들이 이제 비가 내리니까 어떻게 돼요 이 방주 있는 데로 가려고 했죠 가서 보니까 이미 문이 닫혀 있는 거예요 아마 문을 두드리면서 너 아마 문을 열어달라고 엄청 소리 지르고 난리쳤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이 이 문을 닫아버리니까 더 이상 이 문은 열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원의 기회가 지나가기 전에 이 문이 닫히기 전에 열심히 여러분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는 사람들이 어떻게 노아이 때와 같이 먹고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고 이런 세상일에 또 죄악의 캐락에 빠져가지고 저희가 홍수가 나서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더라 했는데 그런 일이 마지막대로 벌어진다고 했잖아요 거기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비가 내린 날수는 40일 동안 주야로 내렸어요 그런데 이게 물이 하늘에서 쏟아지고 밑에서 보면 깊은 샘들이 터졌다겠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궁창 위에 물과 어떻게 했어요? 궁창 아래의 물로 나뉘었었는데 지하에 있던 그런 물들도 다 터져가지고 분수가 솟구쳐 올라오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40일 동안 하늘에서는 비가 쏟아지고 밑에서 샘들이 터져서 이렇게 해가지고 세상이 물에 150일 동안 아마 그때 지금 히말리아 같은데 에베르트 같은 이런 데 산들이 높잖아요 그런데 지구의 대편요 어떤 격동 이런 것에 대해서 연구를 한 그런 분들은 거의 이런 것을 연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아마 지금같이 이런 히말리아처럼 에베르트 높은 산들이 거의 없었을 거다 이제 이런 추측을 해요 그런데 어찌 됐든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세상에 높은 그런 산까지 다 잠겼어요 150일 동안 그리고 이제 방주가 아라라산에 머물러서 지난번에 우리가 여러분 그 영상을 한번 봤죠? 지난주에 지금은 터키 지역에 있는 아라라산 해발 한 5천 미터 이 정도 되는 거는 그런데 이제 거기에 보면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뭐 그때도 나왔지만 거기에 물고기들이 물고기들의 화석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그 해발 5천 미터의 물고기가 지금 살았던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 홍수가 나가지고 그런 게 이제 거기 다 있는 거예요 그런 흔적들이 그리고 이제 물이 빠진 기간은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물이 감안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서 여러분 뭐를 보냈어요? 두 종류의 새를 날려보냈습니다 이렇게 뭐를 보냈습니까? 까마귀 까마귀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비둘기 우리가 이제 보면 물이 이제 얼마나 감했는가 물이 빠졌는가 이걸 알아보기 위해서 날려보냈는데 까마귀를 날려보냈는데 까마귀가 어떻게 했어요? 돌아오질 않았어요 그랬죠? 까마귀는 계속 방주에 이게 물이 빠졌는가 알아보려고 했더니 돌아오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계속 날아다니면서 어떻게 돼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지고 거기에 뭐가 있어요? 물 위에 부유물이 떠다녀요 그 썩은 거 그것을 막 까마귀로 먹느라고 씨가 이게 방주에서 노안과 내보낸 그 사명을 잊어버리고 그 썩은 거 먹느라고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비둘기는 날려보냈더니 어때요? 물이 많은 게 있을 곳이 없어 돌아왔습니다 다시 또 일주일 있다 보내고 이렇게 해서 나중에 감남 새 잎사귀를 가지고 왔어요 그럼 물이 있다가 빠지면 새 잎사귀가 나잖아요 아하 물이 감했구나 해가지고 이제 그 여부를 알고 나중에 이제 노아가 방주의 문을 열게 돼요 그런데 이 까마귀와 비둘기를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이건 두 종류의 신자를 영적으로 하면 표현한다 까마귀는 뭐냐면 좀 기분 나쁜 새죠 그런데 까마귀는 보니까 첫째 밖으로 가가지고 우리가 이제 세상으로 가서 어떻게 됩니까? 방주 안에가 있었지만 가서 방주로 어떻게 돌아오질 않았어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자기가 사명을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뭐를 먹어요? 썩은 것을 먹어 썩은 거 이게 맞나요? 네 그 다음에 뭐뭐 해야 돼요? 이 까마귀는 무슨 소리예요? 항상 기분 나쁜 소리만 해요 그런 까마귀 같은 신자는 어떻게 하냐 맨날 부정적인 말, 불신앙적인 말 맨날 이런 기분 나쁜 소리만 해 그런데 비둘기는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방주로 다시 돌아왔잖아요 이건 다시 말하면 세상으로 가서 있을 곳이 없으니까 어디로 왔다? 교회로 돌아왔다 이런 의미예요 그 다음에 이 비둘기는 여러분 어떻게 해요? 자기 사명을 다 했죠? 그 다음에 비둘기는 뭐를 저기 합니까? 기쁜 소식을 가지고 왔어요 기쁜 소식을 이제 물이 빠졌다 이거 뭐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 다음에 이 비둘기는 무엇의 상징입니까? 성령, 성령 그러잖아요 성령이 비둘기가 지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이 비둘기 같은 신자가 있고 까마귀 같은 신자가 있는데 까마귀 같은 신자는 맨날 세상으로 가려고 해 자기에게 준 사명을 잊어버리고 맨날 세상에 육신에 썩은 거 이런 것만 먹어서는 안 될 그런 것만 먹어요 그 다음에 기분 나쁜 소리만 해 그런데 비둘기 같은 신자는 세상으로 가서 살아가기도 못 살아 어디로 와요? 교회로 그리고 자기 사명을 다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늘 기쁜 소식을 전해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한 이게 신령한 신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 여러분은 다 비둘기 같은 신자가 되시기를 주의하므로 추건합니다 거기에 이제 보면 노아가 방주에 머문 기간이 364일이 아니라 일주일을 제가 착각을 했는데 보니까 371일이에요 그 전에 1월 17일 날 들어갔다가 다음에 2월 27일 날 나와가지고 371일 이 기간이 이렇게 이제 기간이 됩니다 자 이제 노아가 거기 이건 중요한 거 아니니까 그 밑에를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첫 번째 한 일 장세기 8장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노아가 요아께 재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재물을 취하여 번제로 재단해 드렸더니 요아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며마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됐습니다 다시 거기 20절 보여주세요 여기 본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첫 번째 한 일이 뭐예요? 재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새를 가지고 재물로 번제로 재단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말로 말하면 뭐냐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구원받은 다음에 홍수 심판에서 구원받은 다음에 노아가 나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라고요? 재단을 쌓고 번제라고는 제사를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러면 이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뭡니까?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애베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사람은 어디 오고 싶어요? 교회에 오고 싶어요 구원받은 사람이 교회에 오고 싶은 마음이 없으면 이건 구원 못 받은 거예요 교회는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오고 싶어 해야 돼요 교회를 그리고 교회에 와서 애베를 드리고 싶어야 돼요 구원받은 사람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먼저 자기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 애베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번제라고 하는 제사는 두 가지 의미가 크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 먼저는 감사한다는 이런 의미가 있고 하나는 번제라는 제사는 헌신한다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진짜로 내가 예수 피로 구원받은 사람은 먼저 하나님 앞에 뭐의 애베를? 감사의 애베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나를 주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고 헌신의 애베를 다짐하며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사람이 감사하는 마음도 없고 교회를 나오긴 하지만 나는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걸 난 믿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걸 머리로 알고 있어요 진짜로 그 사람 구원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그걸 알 수 있는 게 뭐냐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넘치고 있는지 이거 봐요 그렇지 않으면 머리로만 아는 거야 구원에 대한 걸 지식적으로만 진짜로 구원받았으면 어때요? 아니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셨는데 그 주님의 은혜에 얼마나 감사해 그러니까 감사하니까 이제는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이제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 헌신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없이 어떻게 구원받아요? 예수님이 나를 죄를 위해 피 흘려 죽으셨으니까 나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이런 감사가 없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런 나를 구원해 주님에 대한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면 진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이게 머리로 지식으로만 구원받아요 그런 사람은 머리로는 알지만 생명체계 이름이 없을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좀 사라질 수도 있지만 처음에 구원받았을 때 이런 게 전혀 없었다 그리고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항상 구원받는 사람이 이게 있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독생전을 보내셔서 그분이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나를 피 흘려 죽게 해가지고 구원해 주셨으면 얼마나 감사해요 항상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 마음이 없다 그러면 이거는 진짜 구원받았는지 우리가 의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구원받았으면 어때요?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내가 하나님의 그 자녀가 되었고 주님이 나를 죄 가운데 속량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주님의 것이니까 이제는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야지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 믿는다 하면서 영적 기도했는데 교회 가장에도 어땠니 교회 안 오려고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라고요?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에베를 드려야 됩니다 아메? 에베를 드려야 돼 그런데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교회 안 올라간 사람 있잖아요 막 잡아다 놓으면 또 안 오고 또 진짜 여러분 구원받았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렇게 교회를 다니다가 안 나오고 계신 분들도 많잖아요 저는 그런 분들이 진짜 구원받았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리고 목회자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뭐예요?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해가지고 어떻게든 천국 가게 하는 거니까 그런데 그런 고민을 진짜 많이 하죠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은 그냥 교회만 다니는 마당만 밟고 다니는 그런 신자가 아니라 이제 이번 제가 수요일 날 요한계시록 11장 할 건데 거기 보면 이 에베가 얼마나 중요한지 또 나와요 거기에서도 오늘 오전에도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이 에베가 얼마나 중요한지 배웠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에베를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어떻게 돼? 안전하게? 지켜주신다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그게 그런데 사람들이 이거 에베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니까 뭐 바쁜 일 있다 좀 그러면 안 오고 뭐 주일 날 결혼식 있으면 거기 간다고 안 오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지난번에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선악과에 대한 거 할 때 주일 이거는 선악과와 마찬가지라고 절대 우리가 따먹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거 그렇잖아요 주일 성수하고 하나님 앞에 에베 나와서 에베 드려야 되는데 이런 거를 안 하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에베를 드렸네요 에베에 성공하면 신앙생활에 성공하고 그런 말이죠 에베의 실패자는 신앙생활에도 실패하고 에베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가 되고 에베에 실패한 사람은 인생의 실패자 성경에 보십시오 다 에베를 드리기를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에베를 드린 사람들은 축복을 받았잖아요 지난번에 아벨과 가인 거기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제사 에베를 드린데 가인은 왜 여러분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까? 저주하고 연락되지 못한 에베를 드렸잖아요 아벨은 연락되는 에베를 드리고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 받은 성도들은 제일 먼저 해야 될 하나님 앞에 에베의 성공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한번 거기 보겠습니다 민족의 시조가 된 노아 장세기 9장 18,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샘과 함과 야베시며 함은 가난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아멘 여기 보면 이제 우리가 아담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아담을 인류의 뭐라고요? 시조라고 그러죠 아담 아담을 인류의 시조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노아는 뭐냐면 민족의 시조라고 그럽니다 민족의 시조 그 다음에 아브라함 아브라함을 뭐라고요? 믿음의 시조 그러잖아요 조상이 이제 셋이 있어요 아담은 온 인류의 시조의 조상이에요 그런데 아담 이후에 타락한 인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홍수로 심판을 싹 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다 멸망을 시켰죠 지난번에 말씀드린 적어도 최소한 10억에서 많게는 거의 178억 정도 그래서 보통 한 80 아니 50억에서 100억 정도는 됐을 거다 아무리 뭐해도 그 정도로 추측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범죄한 것 때문에 다 하나님이 완전히 홍수 심판으로 쓸어버렸어요 완전히 멸망을 시켰어요 그리고 노아와 그 가족 8식구만 구원을 받았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어떻게 합니까? 그 이제 다시 민족이 퍼져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민족이 이제 그래서 노아를 민족의 시조 그 다음에 노아 홍수 이후에 또 사람들이 얼마 시간이 지나니까 아벨탐 만들지 또 타락하지 이러니까 하나님이 한 사람을 또 택하여 불러요 그게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야 이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봅니까? 믿음의 조상 그러잖아요 믿음의 시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면서 노아의 후손이면서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그러잖아요 갈라데아에서 보면 아브라함의 후손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축복을 어떻게 돼요?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한 축복을 우리도 받을 수 있어요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갈라데아에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예수님 믿는 사람도 있지만 안 믿는 사람들은 육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지금 뭐하냐면 육체로 이스마일처럼 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약속에 다니는 이삭처럼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오 이면적 유대인이 참 유대인이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민족의 시조가 됐어요 그래서 노아를 통해서 그 아들들을 통해서 온 민족이 세상에 민족을 이루고 퍼져나가게 됩니다 노아 홍수 후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번 노아에게 주신 명령이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셨을 때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것이 뭐였습니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겠죠 똑같아요 여기 말씀해 보면 여기 지금 창세 9장 1절 2절에 보면 똑같아요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것을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제1의 지상명령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나가서 헤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물의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 이것이 또 지상명령인데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나중에 많이 나아요 주님이 그랬죠 생육하고 번성하라 했잖아 생육하고 나는 그때 노아 가르쳐준 사람이 없어가지고 정부에서 막 하나만 나 하나만 나니까 하나만 나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후회하고 있으니까 많이 나아요 그냥 아마 그때쯤 지금도 나면은 정부에서 많이 지원을 해 주는데 우리 여기 청년들 나면은 지금 인구가 조금 있으면 감소하니까 아마 더 많이 지원도 해 줄 거야 그래서 여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는 게 우리가 그게 올바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걸 모르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이 충만하고 정보가 다스려야 했는데 생육하고 번성해야 하는데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계속 앞으로 국가 경쟁력 경제력 뭐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많이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후퇴하게 생겼지 않습니까 이런 이제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명령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이 충만하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 노아홍수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지구 환경에 변화가 있어요 창세기 8장 22절 보겠습니다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듭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나 네 전에는 낮과 밤은 있었죠 계속 그리고 뭐 심고 거두고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새로운 게 뭐가 생겼냐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이 생긴 거예요 네 여러분 이 노아홍수로 인해서 뭐냐면 지각과 지축에 엄청난 변동이 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노아홍수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수압이 발생해서 그때는 온 대륙이 그냥 하나였는데 이 수압에 의해서 지금 우리가 5대학 6대주 그러잖아요 대륙이 큰 바다가 5개 5대양 6대주 그러잖아요 6개의 대륙으로 나눠졌잖아요 그런데 이게 원래는 하나의 대륙이었을 거라고 지구에 대해서 연구를 한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수압에 의해서 지축과 지각이 변동이 된대요 고고학자들이 역사를 연구해보면 지금 우리는 뭐냐면 1년이 365일인데 바벨론이나 이런 때에서 옛날에 고대 이런 것을 조사해보면 그때는 360일이었대요 그리고 지금 왜 이렇게 4계절인데 추위와 더위 이게 생기냐면 어떤 데는 엄청 뜨겁고 어떤 데는 또 춥잖아요 남국과 북국은 빙하가 있고 그런데 이게 뭐냐면 지구가 23.5도 기울어져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지축과 지각의 이런 엄청난 변동으로 인해서 지구가 기울어져서 그때부터 여름, 겨울이 생기고 우리 같은 데는 4계절이 생긴 이런 현상이 벌어졌다 그 전에는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뭐 겨울이 없었어요 여름도 없었고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 지구가 보면 23.5도가 기울어지면서 지각과 지축의 변동으로 인해서 계절의 변화가 생기게 됐다는 거죠 이게 이 지구에 대해서 연구를 하신 분들이 엄청 많아요 학자들이 그런데 우리가 왜 지금 다 나오잖아요 어떻게 해가지고 여름, 겨울이 생겼고 이런 게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성경에만 나와 있어 어떻게 봄, 여름, 가을이 생기고 북극과 남극에 이런 빙하 지역이 있고 이런 게 어떻게 다 모르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알면 얼마나 놀라운 근원적인 걸 알게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노아홍수 이후로 이런 지축과 지각의 변동으로 오대학, 육대주로 나뉘게 되고 계절의 변화가 생겼다 하는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음식의 변화 거기 보면 나오죠 창세기 9장 한번 3절부터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는 여기 보니까 3절 나도 보세요 3절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뭐라고요?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는 노아홍수 있기 전에는 뭐 했습니까? 노아홍수 전에는 우리가 채소하고 과일과 심했는 것 이런 것만을 우리가 인간이 먹을 수 있도록 돼 있었어요 그런데 노아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를 먹을 수 있도록? 육식을 하도록 허락해 주신 거예요 여기에는 육식 동물 가운데 어떤 걸 먹어라 먹지 말아라 이런 것은 없어요 이때는 그러니까 안식일 교인들 있죠? 안식일 교인들은 막 그런 걸 해요 그 사람들은 절대 돼지고기 안 먹어요 지금도 안식일 교인들은 짠 거 같은 거 고등어 같은 거 절대 안 먹습니다 왜? 내 얘기에 보면은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뭐라고 했냐면은 물고기는 비늘이 있고 지느러미가 있어야 돼요 그것만 먹어 비늘이 없고 지느러미가 없는 거 이런 건 먹으면 안 되는 거 병어 같은 건 또 못 먹어요 여러분 갈치도 먹을 수 없어 반드시 비늘과 지느러미 있어요 그다음에 대세김질하고 굽이 갈라진 것만 육식 동물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돼지고기는 안 되는 거예요 굽은 갈라졌지만 대세김질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먹으면 안 되는 거 그런데 이때는 하나님께서 노아홍수 이후에 이때는 어떻게 돼요? 야 너희들 육식을 하되 구비 갈라진 거 대세김질 한 것만 먹어 이런 게 없었어요 그때는 그냥 육식을 다 먹을 수 있었어 그러니까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안식일 교인들은 이 사람들이 굉장히 구약적이에요 율법적이에요 그래가지고 봐라 하나님께 이거 먹지 말아야겠는데 하면서 막 이걸 정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에 우리가 먹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그렇잖아요 안디옥 교회에서 굉장히 논쟁이 생겼어요 거기 율법주의자들 유대주의자들이 내려와 가지고 너희가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 믿어도 한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돼요? 무슨 소리 하냐? 아니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 받는 것이지 무슨 지금 한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막 논쟁이 생겨서 결론이 안 나니까 어디에 있어요 이 안디옥 교회가 에루살렘으로 바나바와 바울과 몇몇 사람을 보냈습니다 거기서 최초로 기독교 최초로 총회가 열려요 모든 사도들과 장노들이 모였는데 거기서 막 처음에 논쟁이 생겼어요 그런데 결론을 냈습니다 우리가 구원 받는 것은 뭐로? 예수 그리스로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 받대 그러나 우리가 먹지 말아야 될 것, 멀리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였습니까? 우상의 재물과 음행과 목매워 죽인 것, 피를 멀리하라 그랬죠 그러면 너희가 잘 되리라 사동전 15장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거기 먹지 말아야 될 게 뭐예요? 목매워 죽인 것, 피, 우상의 재물 이거 먹으면 안 돼요 어떤 목사님들은 천주교인들 같이 이렇게 하고 먹으면 된다고 십자가 긋고 먹으면 된다고 기도하면 먹으면 된다는데 절대 우상의 재물 먹으면 안 돼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더러워져 우상의 재물 먹으면 거기에 악한 영들이 틈틈할 수 있어요 이런 거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그거 모르고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먹을 만한 믿음이 있다는데 그래도 그건 여러분 안 먹은 게 좋아요 우상의 재물, 피, 목매워 죽인 거 이거 먹지 말아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런 걸 좀 말씀을 드린 거예요 나중에 이단들이 이런 거 가지고 우리를 혼란에 빠뜨리는 이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육식동물을 그때 허락했는데 뭐는 먹지 말아라 그랬냐면 그 뒤에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대는 무엇째 먹지 말아라? 피째 먹지는 말아라 여러분 피는 생명의 근원이죠 그래서 요즘 그게 피에 대해서 우리가 건강하려면 피가 깨끗해야 된다 뭐 이런 걸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사실은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고기를 먹을 때 절대 피 있는 것을 먹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피째 먹으면 짐승이면 그 짐승에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이면 그에게서 그 생명을 찾으리라 그러잖아요 절대 우리가 우리 한국 사람들은 뭐 좋아합니까? 막 피를 좋아해 잡아가지고 막 피를 받아서 먹고 그런데 이거는 굉장히 건강에도 안 좋고 하나님의 말씀에도 이거는 어긋나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별별별 몸에 좋다는 건 다 먹잖아요 그런데 피도만 먹고 절대 그거는 건강에도 안 좋고 먹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맛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노아홍수의 변화가 어떤 게 있었냐 지구 환경의 변화 음식의 변화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인간 통제법을 만들었다 했는데 9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여기 보면 다른 사람의 피를 다른 사람을 죽여서 피를 흘리면 그 사람도 뭐를 해야 한다고요? 피를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가인의 아베를 죽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아베를 때를 아니 가인의 아베를 죽였는데 가인을 죽이라고 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하나님께 노아홍수 이후에는 인간의 새로운 통치, 규범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 사형제도가 여기서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죽여서 하게 되면 그 사람도 반드시 뭐 하나? 죽이라는 거예요 왜? 그런데 이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하나님이 지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얼마나 존경한 존재인지 몰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는데 그런데 사람을 죽여?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도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죽이라 우리가 보면 지금 어떻게 돼요? 사형제도를 막 전 세계에서 폐지하고 있죠 사형제도를 폐지해 흉악범들을 사형을 시켜야 되는데 사형을 안 시켜 이거는 비성서적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인간 세상에 이런 악하게 될 것을 아시고 인간에게 어떤 인간 통치의 제도로서 규범으로서 피를 흘린 자는 반드시 피를 흘려야 된다 이런 사형제도를 하나님께서 정해서 이걸 시행하도록 한 거예요 그러니까 흉악범들을 사형을 시켜야 무서워서 죄를 안 짓는데 아무리 죄를 지어도 사형을 안 시키는 거 어떻게 돼요? 죄를 짓는 걸 두려워하지 않고 죄 짓게 되고 이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홍수 이후에 이런 어떤 계절의 변화, 그 다음에 음식의 변화 또 이런 인간 통치의 법 이것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전에 아까 제가 하나 말씀드린 것 가운데 지구 환경의 변화가 있는데 지각과 지축의 변동으로 노아홍수 때 그 물이 어마어마하니까 여러분 우리 그런 거 보잖아요 좀 비가 많이 오면 산에서 물을 흘러내리면 어떻게 돼요? 막 다 이번에 그런 일이 일어났잖아요 막 산이 무너지고 어디가 씻겨 나가고 난리 났잖아요 그런데 노아홍수 때는 하늘에 있는 궁창 위에 있는 물이 다 쏟아지고 이 기품의 샘들이 터져가지고 그 물이 흘렀으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그랜드 캐논이라고 미국에 있죠 거기에 보면 굉장한 어떤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이 진화론자들은 이게 수천만 년 동안 진화가 돼가지고 이렇게 했다 그렇게 가르치는데 이제 이 창조론을 주장한 사람들은 그런 것들이 뭐냐면 바로 홍수로 인해서 일어난 이런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실 때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지금 공부하고 계신 건데 나중에 마지막 때 어때요? 대지진이 일어나고 지각이 흔들리고 이런 게 있죠 예수님이 감남산에 강림하실 때 산이 움직이고 갈라지고 이런 것이 생긴다고 스가래사에 보면 나오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천년한국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제리 마시면 이 땅에 뭐가 일어나요? 천년 동안 주님이 다스려요 천년한국이 그런데 천년한국에서는 인간의 수명이 어떻게 됩니까? 에덴 동산같이 길어져요 그렇죠? 에덴 동산에서는 다 900세 이상 막 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천년한국이 되면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100세 못해 죽는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했어요 다 수명이 에덴 동산처럼 그렇게 돼서 지구가 수명이 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홍수로 인해서 그 이후로부터 사람의 수명이 줄어들게 되거든요 왜? 그래서 우리가 궁창에 있던 물이 다 쏟아져서 오존층이 이런 거 파괴돼서 태양의 바로 이런 어떤 영향 이 지구의 어떤 환경의 변화 이런 것들 때문에 인간의 수명이 아주 급격하게 짧아지게 되었다고 거의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900몇 색깔이 다 몇십 색깔이 살던 사람들이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면 다시 인간의 수명이 그렇게 길어져 그래서 이런 어떤 지각의 엄청난 요한계시로 보면 지진으로 인해서 변화가 일어나고 산들이 옮겨지고 또 섬들이 막 이렇게 변화되고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그때 이런 에덴 동산이 이런 또 노아홍수 이전의 모습으로 회복돼서 그렇게 되지 않냐 이런 견해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무지개 언약을 한번 보겠어요 창세기 9장 11절부터 몇 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러시되 내가 너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에 언약의 증거니라 여기까지만 하나님이 여기 보니까 무지개를 가지고 뭐를 세우셨어요 언약을 세우셨어요 여러분 한번 우리가 그런 말 있잖아요 자라보고 놀란 사람 뭐 봐도 놀란다고 소뚱웅 봐도 놀란다고 그런 말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봐요 온 세상을 물로 심판하는 어마어마한 뭐가 있었어요 홍수가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그 홍수 심판을 지난 다음에 사람들이 저 하늘에 시커만 좀 먹구름만 뜨면은 빗방울만 하나씩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이야 또 이거 홍수 나는 거 아닌가 하면서 벌벌 떠는 거예요 사람들이 불안해 두려워 아니 구름만 좀 뭐 구름만 끼고 빗방울만 하나씩 떨어져도 너무나 어마어마한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는 내가 홍수로 세상을 면하지 않는다 해가지고 구름 속에 뭐를 두셨다는 거예요 무지개를 주셨어요 교회 안 다니고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무지개가 왜 생긴지도 모르죠 그런데 우리가 이게 다 성경을 보니까 어떻게 돼요 어떻게 무지개가 다 여기서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언제부터 인간이 육식을 하게 됐고 다 이게 전부 다 나오잖아요 그래 여기 보면 하나님이 무지개 언약이라고 다시는 세상을 물로 멸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인간과 이 땅에 살고 있는 그런 어떤 생물들과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지개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안심시키려고 심판하지 않겠다고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극률의 그런 표정입니다 여러분 언약이라는 것은 일방적인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쌍방인데 성경에 보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뭐냐면 언약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과 처음에 언약을 맺었어 너 선악을 따먹지 말아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데 언약을 그걸 어겨버림으로 말며 맞서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내 언약 안에 머물지 아니암으로 희불세붐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 머물려는데 언약을 안 지키고 배반했어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해서 끊어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담함과 언약을 맺었을 때는 나중에 너하고 언약을 맺어요 그다음에 또 뭐예요? 아브로함과 언약을 맺으시고요 그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국에서 구원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언약을 맺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언약을 맺어요 그다음에 하나님께 누구하고 또 언약을 맺는? 다이과 언약을 맺어요 다이과 그 집과도 언약을 맺어요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갈보리의 언약으로 그 언약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이게 언약의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이 사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가 구약 신약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무지개를 보면 어떤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그런 사랑과 극률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아메 노아의 실수 노아가 진짜 의인이었잖아요 하나님과 하나님을 경애하는 사람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고 완전한 자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한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엄청나게 실수를 했어요 거기 창세 9장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난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 두 형제에게 알림해 샘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매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난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샘의 하나님 여와를 찬송하려로다 가난은 샘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장대하게 하사 샘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난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길 원하노라 하였더라 노아가 이제 홍수 위에 방주해서 나와가지고 포도 농사를 지었죠 포도 농사를 지어가지고 그걸로 포도주를 담아가지고 먹었는데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취해가지고 어때야 돼요? 벌거벗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술을 먹으면 예수님 믿는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노아같이 그렇게 경건한 사람도 술을 먹으니까 여러분 어때야 돼요? 실수를 하게 되잖아요 실수를 절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술 먹으면 안 돼요 술 먹으면 안 돼요 취하지만 않으면 된다고 하는데 그런 거 아니에요 절대 술 먹으면 안 돼 어떤 사람들은 특히 우리가 보면 어떻게 됩니까? 기독교 장로에 그런 데는 술, 담배 다 하잖아요 다 앉아시게요 장로인들도 술 잘 먹어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 문제가 생기죠 또 담배도 피우고 천주교에 가면 또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은 천주교에 가시는 분들 가운데 좋아하는 분들이고요 신부가 오면 소주 한 잔씩 따라주면서 같이 먹자고 이러니까 너무 좋다는 거지 저도 모르겠어요 예수님 믿기 전에 성당에 갔는데 술 신부가 따라주면서 성당 단일하게 있으면 제가 술 좋아하니까 아마 거기에 폭파졌을지 몰라요 왜? 제가 얼마나 술을 좋아하는데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노안과 술을 먹고 취해가지고 빨갛았었어요 그런데 그 아들 샘과 함과 야베이잖아요 삼형제가 그런데 함이 들어와서 딱 보니까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완전히 빨갛고 있네 그래서 가서 그걸 동네방네에 떠들고 다닌 거예요 아버지의 그 부끄러운 것을 가지고 와서 그래가지고 아버지를 부끄럽고 수치성 욕되게 한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듣고 두 형제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의 그 부끄러운 거 안 보려고 옷을 가지고 뒤로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그 아버지의 부끄러운 걸 가렸잖아요 깨어나서 술이 깨가지고 이 노아가 작은 아들이 행한 것을 다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그 아들이 행한 것을 알았다고 했는데 원어적으로 보면 좀 표현이 그래요 작은 아들이 행한 그것이 뭐냐면 이런 어떤 동성애 호모섹스 같은 이런 어떤 것을 할 때 쓰는 원어가 거기에 기록이 돼 있어서 함이 성경학자들이 말해요 그냥 아버지의 그것을 보고 이렇게만 한 게 아니라 어떤 성적인 어떤 그런 뭔가를 좀 하지 않았냐 이런 추측을 많이 해요 어쨌든 그렇게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자기의 아버지의 그 부끄러운 것을 가려운 게 아니라 가서 벌써 떠버리고 다닌 거죠 그래서 이제 노아가 깨가지고 그걸 자식들이 한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함을 어떻게 합니까? 그 함의 아들이 가난인데 가난을 저주를 해버려요 그리고 그 후손들이 샘의 후손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나오잖아요 종들이 되기를 그리고 샘의 하나님을 축복하리로다 그리고 야벳을 또 축복해줘요 네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버지는 그때 가정의 제사장이고 그런 하나님을 대신한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이 가정의 제사장이면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하나님이 세운 그런 권위자이며 내 생명의 어떤 그런 수여자잖아요 그런데 이 아버지를 욕되게 한 것은 이건 굉장한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십 개명 주실 때도 인간이 인간에게 해야 될 첫 번째 개명이 무엇입니까? 네 부모를 공경을 하죠 1개명부터 4개명까지는 천륜의 법도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해야 될 거 그 다음에 5개명부터 10개명은 1륜의 법도인데 첫 번째 인간이 해야 될 거 뭐냐면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네 약속 있는 그런 또 축복을 약속된 그런 개명이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부모님께 효도하는 그런 사람들은 다 축복을 받아요 그런데 부모님께 불효한 자식들은 절대로 잘되지 못해요 성경에 보면 까마귀가 눈을 빼먹을 것이며 저주를 받을 것이며 이런 내용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그건 말씀하신 그렇네요 여기 우리가 보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샘은 우리가 보면 아시아계가 보통 샘의 후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브라함, 아브라함도 샘족인데 메시아가 영적인 축복을 거기서 받아서 구원자가 거기에 나왔죠 야벳을 보통 유럽이라고 해서 창대하게 될 것이다 물질적인 축복을 그 다음에 보통 많은 사람들이 아프리카 그쪽에 있는 사람들을 함의 후손, 가난의 후손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어떤 분들은 흑인들이 노예로 팔려가고 종사를 한 게 이런 게 아니냐 성경에 이걸 가지고 그런 말씀을 하는데 어쨌든 샘과 함과 야벳이 있는데 이 함의 후손은 그 아버지 때문에, 그 조상 때문에 굉장히 자신만이 아니라 그 후손들까지도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노아의 실수가 주는 경우는 뭐냐 술을 마시거나 육적인 만족을 추구하게 되면 반드시 실수하고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노아가 여러분한테 술을 먹었잖아요 그래서 실수를 하게 되고 그런 육신의 쾌락을 추구했기 때문에 나중에 자기가 스스로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게 됐잖아요 우리가 이런 걸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그 다음에 아무리 경건한 사람도 실수를 해서 방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노아가 이렇게 큰 실수를... 다윗도 방심하고 기도 안 한다는 건 어떻게 해야 돼요? 넘어졌잖아요 우리가 베드로도 예수님이 깨어있어라는데 깨어있지 않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또 넘어지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신앙생활은 이렇게 조금이라도 방심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노아의 실수가 주는 교훈 가운데 하나는 뭐냐 하나님이 세운 권위를 욕되게 하면 반드시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되고 저주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이 노아 아버지인데 함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세운 권위 가정의 제사장이고 생명의 자기의 어떤 수여자인데 이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가려줘야 되는데 가려줬으면 축복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떠들고 다녀가지고 어떻게 돼요? 그래서 저주를 받게 된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여기서 나 한 사람이 세미나 야벳이 잘하게 됨으로 그 후손들도 축복을 받잖아요 그런데 함이 잘못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그 후손들도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그냥 사는 것이 나 혼자의 어떤 그런 삶의 결과로만 끝나는 게 아닌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영적인 세워진 권위를 순종하고 그런 걸 부끄러움을 가리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시면 내 후손들도 축복해 주시면 그런데 내가 그걸 들쳐내고 욕되게 하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나도 저주를 받고 내 후손들도 저주를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요? 우리가 굉장히 여기서 중요한 원리가 그거예요 노아는 하나님 세운 영적인 권위고 그리고 제사장이고 생명의 수요제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돼요? 교회 안에서 어떤 또 사람들을 볼 때 권위자들이나 특히 이런 세운 사람들의 허물을 보았을 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이 그걸 막 비방하고 성도님들 가운데 제가 보면 있잖아요 제가 이제 또 유튜브에서 그런 걸 저는 좀 별로 안 좋아해요 유튜브에서 보면 있잖아요 어떤 분들이 나와서 막 요즘은 뭐냐면 누구를 막 비난하는 그런 걸 많이 해 그런 그럼 성경에 뭐라고 있어요?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뭐라고요? 비판하지 말아라 그러잖아요 정제를 받지 않으려면 정제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너희 헤아림으로 너희도 도로 헤아림을 받을 거라고 그런데 너무 막 의인이 되지 말라고 했잖아요 너무 이렇게 의로워가지고 다른 사람 막 함부로 나는 절대 실수 안 할 것처럼 이렇게 한 사람들은요 꼭 넘어집니다 진짜 넘어져요 제가 봐도 그래서 우리가 특히 부모님이나 주의 종들이나 이런 장로님들이나 이런 분들의 영적인 그런 어떤 권위자들의 허물과 실수를 봤을 때 막 그걸 들춰내가지고 떠들고 다니면서 막 비방하고 이렇게 하면요 그것이 여러분에게 저주가 돼버려요 그런데 그것을 덮어주고 그것을 가려주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그것이 여러분에게 축복이 되게 해주십니다 노아가 여러분 잘못했잖아요 그렇지만은 그거를 덮어주냐 그거를 이제 그 수치와 부끄러움을 드러내가지고 욕되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들과 그 후손의 운명이 달라져 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잘 배워야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이런 걸 배우지 못하면은 굉장히 부정적인 사람들 좀 비판적인 이런 분들은 함부로 사람들을 막 비난하고 정지하고 이런 경우 많아요 그런데 성경에 사랑은 뭐라고 했습니까? 허물을 덮는 것이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다 어떻게 했어요? 덮어주셨잖아요 그게 뭐예요? 사랑인 거예요 우리가 자식을 사랑하니까 부모가 자식의 허물을 다 덮어주잖아요 막 그거 까벌리고 막 그걸 하게 되면 이건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나 한 사람의 행동이 후손에게까지도 큰 영향을 미친다 이걸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 이제 노아 홍수와 홍수 심판 후에 대한 것을 배웠는데 이제 또 돌아온 주에는 다음 주에는 더 재미있는 아마 그런 내용을 바벨탑 사건이라든가 등등의 이런 어떤 최초로 어떤 건설된 제국에 대한 것 이런 것들은 쭉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아마 우리가 여러분 이제 성경을 깊이 이렇게 공부하지 않았던 분들은 이 성경을 읽으니까 카메라를 보니까 어떻게 돼요? 모든 게 어디가 있어요? 답이? 다 성경 안에 있잖아요 어떻게 이런 게 있고 인류의 음식문화, 역사 이런 게 다 어떻게 바뀌어야 되고 어떻게 민족이 퍼져가고 또 언어가 어떻게 다 이렇게 여러 개의 언어가 생겨나고 이런 거 다 뭐가 있어요? 어디에서 나와요? 성경에 다 있는 게 답이 그래서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봐라 그 가운데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다 거기에 기록이 돼 있다고 왜? 하나님의 신이 이것을 모았기 때문이다 아멘 여러분들이 빠지 말고 주일 저녁에 오시고 또 주변에 있는 분들 다 새로운 오도록 해가지고 같이 우리가 어떻게 이게 시작이 돼서 어떻게 제가 이제 지금 게시로 강의 설교하고 있지만 이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 게시로까지 이걸 전부 이제 다시 또 이거 한번 관통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게시로는 그냥 마지막 때 일어난 일만 하고 있지만 이거는 지금 하나님의 경륜과 구속사는 이 기원전부터 시작해서 영원한 그런 하나님의 천국에까지 새하늘과 새 땅 거기까지 삶까지 이 내용을 쭉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걸 빠지지 않고 오시면 성경 전체에 대한 하나님의 경륜과 이런 것들을 이해하게 되고 성경을 보는 눈이 열리게 될 겁니다 아멘